안녕하세요. 줘봐요, 조제님. 예이. 진짜 떨어졌네. 내가 뭘 해줘야 되지? 여기는 내 자리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자리야. 그렇네요. 에고했어요. 많이 들어봐서 재미없지. 미안해. 이거 원힐로 갈까? 원힐. 네. 시메틀에서는 원힐 해야돼. 원힐 해야돼. 원힐 해야돼. 원힐 해야돼. 아 이러면 나 손가락이 안되는데? 조제님이 안하실래요? 아니요. 믿습니다. 저는 믿고. 믿어드리죠.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힐 안. 저한테는 힐 안 주셔도 돼요.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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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이 문제가 아니라 힐이 안나온다고. 아 힐이 안나온다고? 아 힐이 안나온다고? 아 이거 힐 나올텐데. 오케이 오케이. 그럼 딜 잘나오는. 딜 잘나오는. 메인 딜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힐이 안나온다고 하시길래. 메인 딜러. 아 이거. 딜러 다. DPS 다 씹어먹습니다. 유튜브 찍고 있죠? 네. DPS 이거. 그렇게 괜찮은가요? 아니 이거. 분명히 똥 싸면은 유튜브 안올린다고. 아. 뭐하는지 모르겠네. 나 구족한거 없애버릴거야. 나 이거 카테진으로 가사할거야 그럼. 아니 이미 나는. 나도 용서 싸고 있어. 생각 안하고. 인생이 심취해진거. 이러면. 아이고. 더 걸렸다. 어. 이러면 내가 힐 안 되잖아. 빼줘요. 한번 빼줘. 뒤로 와요. 뒤로 와요. 뒤로 와요. 뒤로 와요. 뒤로 와요. 너희들이 쩔다. 러드 젖어. 어. 어. 이건으로. 러고 자라. 러고 자라. 좋아. 본인이 좋아. 이대로 계속 파자. 팔아 나왔네. 괜찮습니다 저희 심에트라 광성검으로 젖을거에요. 아. 성검? 이장. 아. 아. 희락이 바쁘지 않을까요. 하. 그렇긴 해. 행라인 방독하게. 오케이 우리 보호막 나오면 뭐 오케이 좋습니다 보호막 좋구요 아 나 피가 없어지길래 순간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전형 강타가 맞춰놨지 내가 이거 심해드릴게요 오 잘 맞추는데 와 나 기졌나 17라면 안되네 17라면 안되네 내가 17뿐이 가지만 누가 살려줘 어 막고있어 어 살려주고 있어 알싸움 했어요 8업 1피 망치고 있어 나 틀렸어 망치 거의 다 깨 오케이 어 실수 님 저 떨어짐 일거 들어온다 라인뽕 여기있으세요 더 걸린채로 잘 쏘네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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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명중률이 어느정도급인지 한번 체크 쇼 아 공있어요 아 공기 쏘면 진짜 너무 디덩 아 나 손가락 진짜 공급기 충전중이야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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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라 쉽게 푸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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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들어 쟌 sweets 여러분 오케이 저 교복 믿는다 오케이 일단 원숭이 원숭이 땄으면 이제 저희 시메트라가 설치됐거든요 오른쪽에 호그 아아 아아 맞아봐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어딨니? 어딨는지 알아야 되지? 오른쪽 2층 2층 오른쪽 2층 2층 오른쪽 2층 오른쪽 일로고 일로고 빼봐요 누구 빼봐요 안돼 오 죽을 뻔 파라 궁착했다 아 파라 나보고 있는데 아 치여줘 이리 빼봐 왜 니 이놈 배우게 돼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는 많아 원숭이 개피 원숭이 있다 아 좋았어 넣고 머리 위로 저거 맞지 않지 파라 다운 오케이 알았다 디바만 디바만 디바 대우고 다운 조건아 피 한 번 더 걸려라 어이구 일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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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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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심해 공 싫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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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 공 아 뭘해볼까 아니 님들 손가락 2개씩만 들려줘요 죽인다 흐흐흐흐 제가 하나 해도 돼요 먼저 피가세요 어 이제 하면 좀 편하지 오우 고등어 충폭 이렇게 되면 아 눈클이 눈클이 오케 눈클이 아 오케 눈조가 들어가겠습니다 심하다 일조 황금알 심하다 일조 일단은 살짝쿵 간좀 보겠습니다 제가 간제비 예? 눈쟁이님? 예? 저 시즌 1부터 한 주유제에요 아 그래요? 황금알아요 명예가 따르고 명예는 어 아니? 아니 심지어 이번 시즌 어 아니? 어니? 못쓰려 이번 시즌 전 시즌 저 전화 그래요 그래요 어 어 알겠습니다 그래요 호호 음 음 오케오케 신념을 위해 싸우고 어 이제 이 자식 마음이 놓인다 다행이야 이제 솔저로 바꿔 어식 어식 저 지렸습니다 свою 야! 문쟁이 저거 뭐 방송인이에요? 그게 뭐예요? 먹는 건가요? 유튜브 하는 사람. 차세진이. 아 유튜브요? 얼굴 동급. 예? 말이 좀 심했냐? 예 말이 좀 심하신 거 같은데? 얼굴, 얼굴 무슨급? 아 말이 좀 심하신 거 같은데 금방. 얼굴 강호동급? 강호동이요? 아 전 얇은데. 근데 강호동 잘생겼는데. 아니 그럼 잘생겼죠. 차세진이 쓴 적 잘하지 않아? 예? 뭘 말하시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메이 심했드라. 한조에서 용 한 번 쓰면 끝날 거 같은데? 어 힐 안 들어가요. 디바니님 로봇 터지지 않아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 오른쪽에 박았어요. 텔포다 텔포. 메이게 피. 심해 다운. 오른쪽, 오른쪽. 바로 오른쪽에. 포탈. 메이, 메이 화물.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포화 다운. 페이 다운. 아, 진짜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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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영상은 올라갈지 내가 본다. 음, 이 형도 안 올라와.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까지 올라오면. 뭐, 시가. 아, 솔직히. 아, 솔직히. 궁금하고 있어. 역시. 팀 버스를 탔지만. 어. 어? 내가, 제가 캐리를 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올리면 됩니다. 왜 내가. 포장의 기술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핫픈은 아니가지고. 포장의 기술이라고 하십니까?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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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미지의 느낌인데? 잠깐만. 이미지의 느낌인데? 아무리 봐도. 금방. 송하나. 에임도. 딱 한 대 맞자마자. 에임도. 부들부들. 딱 한 대 맞자마자. 에임도. 부들부들. 부들부들. 그니까. 에임도. 거기 다른 데 가려고 하는데. 거기 계속 붙어. 거기 계속 붙어. 공생님. 팀스 받아줘. 어? 아, 예. 알겠습니다. 잘하면 붙을 수도 있지만. 아, 그럴 수도 있긴 하죠. 어. 그럴 수도 있긴 하지. 근데 금방 디바 에임은 좀. 심각해. 아, 이건데. 전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게.